네 그럼 지금부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토어 202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데일리TV 아나운서 김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시장이 지난해 급등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시고 주식투자에 또 열을 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올해가 되니까 또 예측하기가 어렵고 방향성이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매매 시장은 어떨까요. 정부의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또 공급 대책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손실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웰스토어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시간 시간 분야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토어 2021은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굳은 날씨 또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겠다는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이데일리 웰스토어 2021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열풍입니다. 작년부터 주식 투자하신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고 그런데 또 올해가 되니까 이게 시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가상승 이야기도 나오고 공매도도 재개가 됐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방영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장에서 뭔가 돌파구와 해법을 드리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자 유동성 장세에서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분과 함께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제가 웨이스투어를 통해서 한 2년 전에 좀 증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 그때와는 또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투자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아직 주식 투자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이미 활성화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 요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를 꿈꾸는 것이 죄악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당연시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당연시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배척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초에는 지난 작년과 코로나 이후의 흐름들에서는 증시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해놓고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종목이라고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해놓고 기다리신다라면 충분히 좀 수익이 나와주는 그런 장세가 이어졌을 겁니다. 그치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접근성보다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고 내가 투자 포지셔닝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면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데일리온 증권 전문가입니다. 이데일리온 증권 전문가고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투자자문사에서 운영역으로 있다가 증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고객들을 통해서 좀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종목상담 119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데일리TV에서 방송 출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굿머니세븐이라든가를 통해서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또 자문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부터 이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증시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문화, 모든 분야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증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오가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 없고 계산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움직이는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이 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접근하고 싶은 방식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어땠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까 방금 앵커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더라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특별히 스탠스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가 그 원인들과 앞으로 흐름들을 예측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우지수의 코로나 이전 차트의 흐름들입니다. 사실 미국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봐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최하단의 저점이 나오는 자리 이 자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하락한 흐름들이고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져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국 증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이지만 사실 이 시기 때 한국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한 6년여간 상당히 좀 박스건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사실 주식 투자가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후의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서 한국 증시도 200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25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여기서 급락파동이 나왔던 자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리면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증시는 상당히 좀 빠르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파동이 나온 이후에 다우지수 그렇게 잘 나가던 다우지수도 180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었어요. 그 전에 흐름들을 보면 거의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8000포인트까지 흐름들이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줬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승세가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미국 증시는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도 급락이 잠깐 나왔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파악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코로나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리먼 그라우더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 주도하에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딱 터져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나서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스탠스를 취한 것이 첫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좀 드리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내리면 나도 모르게 오히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게 금리 인하 스탠스입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 때의 대공학 때부터도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때 리먼 사태 때는 이 금리 인하만 가지고 경지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들고 나온 거 비역사적인 정책이다 라고 불리우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 경기 부양입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헬리콥터 이론이라기도 하는데요. 시장에 그냥 돈을 다 뿌려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시장의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주도를 하느냐.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중심을 통해서 매달 채권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시장의 돈을 계속 유통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처음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을 듣게 되다 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돈을 그냥 무작정 풀 수 있겠느냐. 이거는 나중에 이러다가 큰 인플레이션. 나중에 경기가 망하는 그런 구조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게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16년도까지 17년도까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듯이 다우지수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가가 하락했다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먹혀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들은 그 당시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미국이 결과론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성장을 했고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그제서야 다른 국가들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2012년도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스 사태라든가 스페인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였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오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2012년도에는 그런 흐름들을 못 느끼면서도 가는 경향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막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인류가 찾아낸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기가 갑자기 꺾이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모두가 양적 완화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모두가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 1200억 달러 정도를 매달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언제 끝나느냐가 지금 현재 가장 포커스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끝나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진다 라고 했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 돈이 많아지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갑에 돈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여력이 높아졌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생산성이 같이 증가해 주지 못한다면 재환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통화량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통화량을 사용하는 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돈에 대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게 양적 하나 정책이고 금리 인하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고 지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도 하고 미국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물가가 결국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워낙 경제가 위축되고 경색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피가 흐르게끔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한 부분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모든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증시도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요새 원자재 가격도 오르죠. 그다음에 코인값도 오르게 되고 사실 과거에는 증시가 오르면 금값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금값이 오르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증시는 좀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서로 좀 시속 게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그 정도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그냥 모두 다 올랐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은값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플래티넘 값도 올라가고 다 따라 올라가는 거죠. 자산이란 자산. 금액이 붙어있는 금액은 다 올라가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내면서 이 양정환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사실 증시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와 증시의 흐름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경제 상황들을 보면 아직도 어렵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3000포인트에 도달을 했고 지금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물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미국의 중앙은행도 돈 풀어낸 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회수가 안 되고 잘못되면 조금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쓸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가 이런 양정환화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독재 정치가 무제한적인 복지 돈을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슈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돈의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제한적인 돈 풀기를 진행을 해서 증시가 올라왔고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에서 실물 경제도 지금 조금씩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 주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양적환화를 종료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경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라는 뉴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때 기사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용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제한될 거고 고용 지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더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오늘 기사를 살펴보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취업률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또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까 증시가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제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린이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올해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 지난번에는 어려워서 증시가 올랐다 하고 이번에는 좋아졌다 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어쩔 때는 좋아졌다 해서 증시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주느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증시가 최근 고점을 형성하고 주춤하는 모습들은 하락장의 징후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고요.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온 사이에서 수익 실현에 대한계가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투자은행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내가 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내가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요. 하지만 고객의 돈을 예탁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은행들은요.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도가 반도체 업화가 그렇게 좋다라는데 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맞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든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코로나 이전의 연준의 기준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냐면 양적 완화를 종료 즉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은요. 2%의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래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이상으로 계속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경기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물가 상승이 도달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기준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지표 개선입니다. 사실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나라의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기준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두 가지 기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찍었다더라. 아니면 고용지표 개선이 됐다더라.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조금 스탠스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평균 물가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오른다라는 것을 연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가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전년 동월 대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절정에 나달았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완전히 경제를 봉쇄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경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물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가 5월달이지 않습니까. 작년 5월달, 작년 4월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비도 하지도 못하고,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경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년 동월 대비라고 했죠. 그럼 작년 3월달 대비 올해 3월달은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서서히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 넘는 것은 다반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연준에서 기준을 딱 잡아줬었어요. 2% 물가 상승과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고 그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지면 금리를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위험성 요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평균 2% 이상이 나타나 줄 때 그때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용인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표가 있고 나서 올해 1월달에 사실 증시가 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그만큼 연준의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올해 여기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평균 2% 물가 상승률과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기사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불과 지금 5월 1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4.2%나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최근에 좀 급락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소비자물가 지수가 4.2% 급등을 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4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오르며 인플레이션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발표를 했지만 4월 달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사가 나오고 다음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연준의 2인자, 연준의 1인자는 파월 의장이고 연준의 2인자인 리처드 클라리다라는 연준 부의장이 물가 지표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인플레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뉴스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고 오히려 연준의 1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왜 연준에서는 그러면 물가 지표 올랐지만 인플레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계속 낙관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통계의 오류라고 할까요. 조금 차이를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주요 원인은 팬데믹 때문에 크게 위축되었던 곳에 집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 이벤트 10% 상승을 했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연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SPN에서 ESPN에서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구 팬들이 뭘 봐야 되는데 볼 게 없으니까 그 정도로 미국이 사실 굉장히 좀 작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메이저리그도 제기가 됐죠. 그러면서 스포츠 관객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사실 백신의 접종률이 훨씬 빨라지면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이벤트에서 물가가 10% 상승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료입니다. 항공료가 10% 올랐다라는 거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행기가 아예 뜨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요새는 결혼을 하고 친혼여행을 가면 제주도로 가더라고요. 경주, 제주도 이렇게 가던데 해외로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비행기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주말에는 이제 거의 없고 제주도의 호텔도 지금은 거의 만실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은 5월 마지막 제주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또 연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증시 격언 중에 세일인 메이라고 있어요. 세일인 메이라고 5월에는 팔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초에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휴 기간이 있고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5월에는 팔자라는 격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는 먼저 예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현재 항공료가 상당히 오르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숙박료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가격. 컴퓨터 가격은 요새 반도체 공급 대란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인 채굴에 대해서 요새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천정분으로 치워오르고 있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컴퓨터 가격이 오르고 중고차 가격까지 올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터들, 중고차 가격은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에서 여행을 다니고자 하는 사람이 차로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차로 다닐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4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이 섹터가 차지하는 전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요.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CPI 지표에는 반영이 되다 보니까 4%의 물가 상승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3%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저효과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내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PI 지표를 내년 4월 달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이 정상화가 됐다면 또 이만큼 10%, 10%, 8%의 가격이 오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 가격에 다다른 거지. 왜냐하면 작년 4월 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었고 이번에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는 또 가격이 천정보지로 치워오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지 물가가 올라서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PI 지표가 사실 이렇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나 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는 하락 장세다 이런 우려감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 주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면밀히 따져본다면 사실 지금은 기저효과와 기저효과가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고용지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4월달 고용지표에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 증가율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 여기 보이시죠. 시장 예상치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 작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월 지표인데요. 3월달 3월달에는요 고용지표도 상당히 괜찮았고 물가 상승도 좋았고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좋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다음에는 취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야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시장 예상치는 100만 명을 예상치를 했는데 26만 명이 나와버렸어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취업자 수가 그만큼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로 인한 4%의 흐름들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취업자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쇼크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3월달의 고용지표는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록이 상당히 전망치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관해서 이런 지표상으로 나타날 때는 아직까지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은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해서 테이퍼링이나 긴축,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갑자기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순간적인 경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현재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결국엔 고용률로서 이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과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넘어도 용인하겠다라는 부분들 즉 물가보다는 고용지표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기사를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는 없는 슬라이드일 거예요. 요거 하나를 좀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월 20일 날 발표된 부분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FOMC 의사록 테이퍼링 힌트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의 힌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4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물들을 회의록이 발표가 된 겁니다. 보통 회의록은 회의가 있고 나서 3주 후에 회의록을 써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게 FOMC 의사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주 전, 한 달 정도 전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픈이 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테이퍼링에 영향을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매달 120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중앙은에서 계속 채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줄일 것이냐라는 것이 테이퍼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냥 중단 이게 아니라 1200억 달러를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달은 1100억 달러, 10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테이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테이퍼링이 끝난 부분들을 이제 회수를 하는 것을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테이퍼링이 나왔다고 해서 막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테이퍼링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뿌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까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2008년도 금융위 사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줘 보면 2013년도에 처음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연준에서.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에 다다르는 데는 2017년도에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3년, 4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증시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느냐. 순간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다우지수가 우상향 추세로 계속 이어졌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거리는 흐름이 나타나 나오긴 하지만 이게 증시의 영향들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 준 거기 때문에 당장 충격으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이 하락 전환의 국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뉴스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탠스도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은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있었거든요. 회의로 간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다음 회의나 다다음 회의쯤에서는 우리가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쯤 우리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애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4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4월에 회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4월 경제 지표는 보시면 여기서 보셨겠습니다만 4월 5월에 발표된 4월 경제 지표는 이렇게 잠정치가 굉장히 좋지 못했죠. 예상치가 100만 명이라 예상을 했지만 26만 명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4월에 회의를 했을 때는 3월에 지표를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ISM 제조 지표도 굉장히 좋았고요. 고용 지표도 좋았고 물가 상승률도 2%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회의에 참석한 연준 의원들은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4% CPI 지표는 발표가 됐지만 사실 그 외에 산업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올라온 모습들이 없고 고용 지표가 현재 개선되는 모습들을 아직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스탠스가 또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에서 옐런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 최근 이런 발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꾸준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달에는 좋아졌다가 어떤 달에는 다시 또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좀 지그재그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복되는 국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되는 국면이 우리가 증시해서 느끼는 그 물가 상승률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보다는 훨씬 아직까지는 더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록은 조금 3주 전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이 공개가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조금 아직은 조급하다, 아직은 괜찮다,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 다시 한 번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생각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따라서 같이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완전 고용 상황을 목표로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보급 증가율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업 실적에서는 현재 뚜렷한 상황이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속되는 흐름들은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제가 언제 그러면 금리를 올릴까요? 라고 예측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연준의 생각이 다 달라지겠죠. 하지만 적어도 FOMC 회의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정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내년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은 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과정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포지션을 취할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의 주주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이라든가 SK이닉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정말 잘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 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들이 나타나 줄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못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슈퍼사이클에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흐름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 흐름들을 살펴보면 한 번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들 3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흐름들이 이어졌고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 동안, 3년 동안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흐름들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조금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초록색 선이 증시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가총액을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가 실질적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2016년도와 17년도, 18년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사이클은 18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19년도에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요. 그런데 시가총액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17년도에 정점을 찍고 18년도에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줍니다. 여기서 이게 물론 반도체 설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증시는 미리 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슈퍼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의 흐름들에서 먼저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 22년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23년도까지도 매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현재 반도체의 장비 사이클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아직까지 2021년도 하반기와 상반기까지는 조금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 지금은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보통 반도체 전체 시장을 볼 때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 주춤하는 흐름들 중에 하나는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를 한 20조 원 정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회사들을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전부 불러들이고 있죠 미국 내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비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생산을 해가지고 고용을 늘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니까 가능한 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설비가 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과잉 공급까지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번 지금 시기는 지금까지 반도체 가격의 상장으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투자가 또 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TSMC도 한번 크게 쿡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셨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닉스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반도체 설비가 투자가 되는 상치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꺼져버리면 사실 반도체가 과잉 투자 과잉 생산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자동차 반도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차 산업 5G 시대에 흘러가게 되면 반도체 사용량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의 성과가 이제 좀 나타나는 시기가 올해 연말부터나 내년에 대한 흐름들로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지만 이 흐름들 자체가 추세가 꺾이는 추세라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신다라면 이런 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에서 또 이런 얘기들도 먼저 나왔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통 큰 선물 못달을 한다. 8조 4천억 투자해서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사실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노조가 좀 반발을 했죠. 국내에서 생산을 해라 라는 부분들을 반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흐름들에서 2차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는 길에 들었던 부분들은 포드와 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협업을 한다. MOU를 체결한다라는 소식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반기 투자 전략을 바라볼 때 일단 반도체 업황과 수소차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좀 성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춤하고 있는 이유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본다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듯이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항상 주식시장은 우상향 추세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등락 거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등락 거듭 수준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루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우선주, 동전주,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자금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추경 매수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이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차원에서는 반도체 업황과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은 2018년도였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같은 경기 민감주는 실적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2020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올해와 내년 초까지의 상승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 부품 및 차량용 부품주들도 파생된 흐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설명을 좀 드리려 했던 부분들 중에서 한 섹터를 더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가 생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OTT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라든가 그 다음에 티빙, 와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마찬가지 흐름들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블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이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회사가 현재 미국에서 OTT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정확하게 언제 진출한다라는 소식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다른 OTT 회사에 들어있던 마블 콘텐츠라든가 디즈니 콘텐츠들이 이제 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영화관 가기가 좀 꺼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 극장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반면에 반대로 반작용으로 이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TV 홈쇼핑을 보시면 TV 큰 걸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합니다. 과거에는 65인치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75인치, 85인치, 90인치까지 TV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콘텐츠 소비가 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OTT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OTT 산업에 대한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시면 넷플릭스 같이 월정액으로 가입하는 이런 산업군들의 성장성이 2010년도에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예상치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올레TV, LGTV, U+, SK 브로드밴드 해석에 한 건당 결제를 하시는 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월정액으로 가입을 해서 하는 산업이 성장이 되면서 이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 OTT 산업은 갈수록 산업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도 유입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렇게 전부 다 있거든요. 쿠팡에서도 이제 쿠팡 플레이 런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수혜를 입을 종목을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 컨텐츠 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 지금 티빙이나 넷플릭스나 모든 업체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이 가입자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CJNM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JNM은 티빙이라는 OTT 산업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CJNM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OCN, TVN, 올리브 이런 케이블 TV 방송을 사업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빈센조라고 해서 그 드라마가 종영을 했죠. 끝났죠. 그렇듯이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CJNM이 통신 3사, IPTV 3사, LG, SK, KT에 대해서 이제 25%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통신 3사는 너무 과하다. 25%의 가격을 왜 올리냐. 이거는 너무 갑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제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가위예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그걸 런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런칭된 기업들이 어떻게 가입자가 증가하고 줄어드냐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반도체 민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래도 앞으로 새로운 성장, 코로나 이후에 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 제가 지금 여기서는 CJENM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CJENM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로 보여드린 이유는 시가총액이 3조 1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보시면 스튜디오 레고니 자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CJENM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2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CJENM과 스튜디오 레고니의 차이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만큼 스튜디오 레고니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레고니의 지분이 CJENM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이클, 그 다음에 컨텐츠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의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흔들림보다는 이런 좀 업종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하반기 투자 전략은 사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장세로 다시 또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보시고 투자 전략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대1요.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반기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잘 들어봤는데요. 서영원 전문가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투자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서영원 전문가의 사이트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들으셨는데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25분입니다. 2시 25분인데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또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 디지털 금인가 신기루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드릴 테니까요. 10분 쉬고 2시 35분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